wao Jin pissedments 오늘 일단 수비를 열심히 한 것 같고요 감독님도 일단 수비를 열심히 했다고 터닥떷 incredible 스텝백도 항상 자신있게 연습 많이 하니까 자신있으니까 잘 들어갔고 그리고 일단 차이트를 안 놓쳤다는 게 최대한 저한테는 제일 자신의 자랑인 것 같습니다 제 자신한테 쓰담쓰담 해주고 싶고 오늘도 두 자리에서 득점한 것에 대해 상당히 자부심을 가지고 자신감을 가지고 앞으로 경기도 응원하겠습니다 저는 일단 뻥이 까르기 때문에 외곽 선수들을 살려줄 수 있는 플레이를 할 때 가장 저는 행복합니다 5분 뛰고 8점? 근데 한 대 맞아가지고 순간 머리가 너무 아파가지고 감독님한테 못 뛰겠다 하고 빠졌는데 LG의 박수영훈 후드라고 제 초등학교 선배입니다 다음엔 제가 한번 셀프 칭찬? 진짜 못했어 아무도 못했어요 아무도 못해가지고 칭찬할 수가 없어요 저 스스로한테도 박하기 때문에 저한테 칭찬하지 않습니다 뭐... 더할 수 있었는데 못했으니까 다음에 더 잘하자 ㅇㄹㅇ 약한 선수들은 진짜 좋은 선수 생각보다도 잘해주는 소빙이 다음엔 안 되겠습니까? 안 됩니다. 밀키! 그렇게를 해볼까요? 네. 감사합니다. 아무 Booster과 함께 함께하는 소리로 슬리퍼와 생크림과 카페 감사합니다.